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겨울왕국에 얼음공주가 살았어 우와 엘사공주님? 엘사라니 엘사가 아니라 엘사란다 엘사란다 공주라고 언니! 같이 논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파 같이 논 사람 만들래? 눈 사람 아니어도 좋아 저리가 안 나란다 그래 안녕 엘사란다 공주님! 동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나도 놀고 싶어 하지만 난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어 왜냐고? 난 이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춰야 하니까 엘사란다 공주는 높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춤을 춰야 하는 마법에 걸려있었지 정말 괴로웠어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엘사란다 공주님! 엘사란다 공주가 또 춤을 춘다! 얘들아 조심해! 엄지 형! 제발 밀지 좀 마! 야! 내가 일부러 미냐? 구두가 좁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숨도 못 쉬겠어! 아! 새끼 발가락! 괜찮아! 아! 너무 아파! 부러질 것 같아! 엘사란다 공주가 춤을 출 때마다 달가락들은 좁은 구두 안에 갇혀 몹시 힘들었어 엘사란다 공주님! 제발 멈춰요! 제발! 아! 나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 아! 저런다 정말 큰일 나겠네! 와! 동시야! 네 얼굴 좀 봐! 통 좀 부었네! 뭐? 아! 형 얼굴이 더 부었거든! 아, 참! 새끼 발가락, 넌 괜찮니? 아이, 괜찮을 리가 있어 엘사란다 공주님, 제발 춤 좀 그만 추세요 레디 고, 레디 고 엘사란다 공주도 넘어지고 말았어 엘사란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엘사란다 공주님이 왜 쓰러진 거예요? 그건 말이다, 자, 원 간호사! 네, 선생님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건강한 발이야 자, 이 발은 이렇게 다섯 개의 발가락, 발등, 발꿈치, 발볼로 이루어져 있단다 발은 우리 몸 제일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늘 힘들지 원 간호사님 발은 엄청 힘들겠다 뭐야? 아이고, 그러길래, 살 좀 빼 아이고, 선생님! 자, 아무튼 이렇게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뼈들로 이루어져 있단다 자, 이렇게 뼈는 태어난서부터 조금씩 자라서 스무살 어른이 되면 비로소 다 자라게 된단다 그런데 발이 자라기 전에 엘사란다 공주처럼 이렇게 높고 뾰족한 구두를 신게 되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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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긴 한데 발가락들이 위험해져 어떻게 위험해지느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으면 이렇게 발꿈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몸이 발끝에 쏠리게 되는데 이 발가락에 힘을 주게 되면 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요 oraивал tui 아이고, 정말 싫지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원간호사처럼 넘어질 것 같죠? 할아버지 발가락이 엄청 아파요 아프지 자, 원래 이렇게 발바닥 전체의 골고루 힘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발가락으로만 버티면 발가락이 힘들어 게다가 구두는 딱딱해서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힘들어 앞으로는 쏠리지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 발가락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엘사란다 공주님 어서 구두를 벗으세요 발가락들이 위험해요 나도 구두를 벗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엘사란다 공주님 어서 저를 밟으세요 제가 저를 오겼어요 어서요 엘사란다 공주님은 눈을 밟고 미끄러지자 드디어 마침내 춤을 멈출 수가 있었지 다시는 이 구두 신지 않을 거야 올라오프 나 때문에 올라오프 올라오프 전öhnt용 전분도 전분도 그럼 감사합니다.